강서구가 오는 4월 29일까지 제20회 어린이솜씨 자랑대회에 참가할 어린이를 모집합니다. 이번 대회는 동요 부르기, 그림 그리기, 글짓기 3개 부문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동요 부르기 부문은 지역 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각 학교별로 3팀만 신청받으며 개별 신청 없이 학교장 추천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 팀당 구성원은 최대 3명으로 제한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는 참가 신청서와 영상 파일을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어 그림 그리기와 글짓기 부문은 지역 내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참가 신청서를 방문이나 우편, 팩스 또는 강서구 어린이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대회는 오는 5월 4일 오후 1시 30분부터 6시까지 아이강서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비대면으로 열리며 동요 부르기 부문은 참가자 영상이 상영되고 그림과 글짓기 부문은 방송으로 주제 발표 후 제한시간 안에 완성된 작품을 제출하면 됩니다. 대회 수상자는 5월 19일 강서구 어린이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기타 대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아동청소년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글씀 글씨 2 3